우리 이쁜 마리아랑 또 왔어요 오늘 오늘 민현들하고 있다 뭐했어? 크리에스만 왔어 우리 이쁜 마리아랑 또 왔어요 오늘 저번에 이거 부라또? 부라또가 너무 맛있어서 이거 먹을려고 마리아가 오늘 이쁘게 입고 차려입고 왔는데 나는 오늘 꼬질꼬질하게 왔습니다 오늘은 메인디쉬는 다른걸로 이게 그러니까 어묵같은거 같아요 어묵 해산물로 만든 이게 씨...씨...씨...이거는 연어하고 오버시그릴 이거는 뭐 까르보나라 우리 이거 늘 먹는 이게 베이컨 돼지고기 베이컨하고 오우...이거 있어 보인다 정말? 네 근데 민현들아보이 됐다고요? 크리에스만 진짜 프라로드 먹긴 끊어 꺄 나 다 뼈야? 아 예, 다 뼈야? 네, 다 뼈야? 네 이름이 먼저 한번 물어봐야 겠다 여기 베이터 오면 앞이 찬떡이 끌리죠? 스프라시베이 어떻게 이름이 되죠? 음... 너는 어떻게 이름이 되죠? 어? 어떻게 이름이 되죠? 아니... 아니... 어! 여기가 있어요 똑같은 메뉴 아! 세테 네... 뇌.. 아니.. 사은수의 아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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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